과하지도 않고 어머 지금 어머님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지 몰라요. 어머님들 감사합니다. 저 동생 탐나 하는 표정으로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. 정말 많은 남자분들께 사랑받는 국민의창곡입니다.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반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있네.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개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장순 최영순 오 잘하시네요. 흥이 많아요. 끼도 많으시고 괜찮으세요? 얼굴 빨개졌어. 네? 얼굴 빨개졌어. 부끄러우세요? 되게 긴장돼. 두 분 갑니다.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. 멈춰. 핑클 영원한 사랑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언제까지 나에겐 하나뿐인 소중한 내 사랑 야 너뿐 아직 몰라요 그렇죠 두 분 나가세요 일단 여기서 하리수 씨하고 최양수 씨가 성공을 해야 결승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두 분 갑니다 이제 저게 과연 1방정이 될지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스톱 김완성 비에로는 우리 해보고 웃지 박수 빨간 모자를 눌렀듯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첫 removal 훅 톨라운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자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면 사랑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그대로 가 좋아 너 너 너 나 차라리 너 슬픈 아니 너 피에로 가져와 너 너 너는 자 그래서 최광순 아리수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자 열려라 노래방 말 그대로 노래를 많이 알면